! 공생! 공생이란 서로 함께 나누며 산다는 뜻을 에헤이 스킵 스킵! 아니 우리도 사전적 의미는 알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 외모인건데 나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들 안 된다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넌 그러면 안 됐어 아니 나 신발을 꼭 맨날 집어넣어야지 꼭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래 나왔냐 한 벚꽃 치려고 야 나 그 비싼 거 넣어야 돼 중간에 왜 그래 신발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너 방금 사다 우리 우리 방금 사다 됐고 그럼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시죠 어어 우워 헤이 어어 우워 우워 어어 우워 빠세 어어 우워 우워 뭐야 이거 형 원했어요? 아니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누워있어 인마 빨리 들어가 아 이 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무 내고도 아니고 왜 맨날 이렇게 굴러다녀? 형 뭐 먹을게요? 왜요? 왜요? 아니다 에이 형님! 화장품을 시원하게 써야 제 맛입니다 응 음 아니 친구야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 응 야 너 화장품 좀 시원하게 화장품은 시원해야돼요 넣어놔야돼요 아니야 근데 음식은 화장품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가 만들어준 거에요 야 야 음식이에요 화장품 냄새가 섞이면 어떻게 해 자 진전들 좀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별을 안하고 그러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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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은 행정을 하나 더 줍니다. 뭐?? 뭐?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하겠지 말입니다. 양말 한 짝 부족했으니깐 이건 내가 가지고 이렇게 주황색 모자 없다. 주황색 모자 가지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. 아, 석진이 형.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, 석진이 형. 한 2년 정도 쓴 건데. 오케이, 지민이 확정. 지민이 진짜 좋아했네. 아, 지민이 이거 울겠다, 이거 받으면. 오케이. 아니, 이런 거 또 누가 갖다 놓은 거야, 진짜 이거?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. 아,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? 어? 이거 뭐야? 아,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, 김태형! 야, 버리는 거 아니야, 진짜 억울하다.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주는 거지. 와! 그래, 그건 버리는 게 아니고, 나눠주고, 선물한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진짜 형밖에 없네요, 와. 잠깐만. 형! 이게, 너도 진짜... 아, 이번에 사도 또 실패다. 너무 작네. 윤기 형이나 줘야겠다. 네? 윤기 없음.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. 그래요? 응. 어디 갔대요? 글쎄, 뭐 어딘가 놀러 나가지 않았을까? 형! 없네. 이거 놓고 나갈게요. 이거 뭐지? 원래 뚫어지는 건가? 윤기 형! 윤기 형! 윤기 형 어디 갔어요? 형 뭐예요? 그치? 큰일 났다, 씨. 윤기 형 빨리 하고. 윤기 형! 오, 깜짝이야. 와! 뭐, 들어있는 거 같은데, 눈. 오!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요! 어제부터. 와, 진짜 돌멩이 줄 알았네. 진짜 미리 말아! 진짜 돌멩이 줄 알았네. 진짜 돌멩이 줄 알았네. 아, 기남쥐. 아, 기남쥐. 아, 기남쥐. 아, 기남쥐. 이건 뭐야? 일단 좀 잘 껐는데, 이거? 오소 좀 좋아하겠는데요. 오소 줘야겠다, 이거. 아! 그거 형이 준 거예요? 내가 줬다기보단 남준이가 줬다는 게 맞게 되지.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좀 좋은 거 아닌가요? 저도 되게 이렇게 인형을 받고 좋았는데.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도 좋았던 거 같기도 하고. 옳소!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이거 취소할게요. 나도 규칙 하나 정할게.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. 야무지게 얘기해야지. 어우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난 깔끔한 게 너무 좋아 완벽한데? 이거 뭐야? 뭐야? 야! 왜 여기 있어? 빨리 디바우로 가 제가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아... 아 이거 또 언제 생각했을까? 아... 잘 잤다 어이구... 아... 나 정리정돈 안 될 게 너무 싫어 왜 다들 정리정돈 안 하는 거야? 깔끔 몰라? 깔끔? 그래 뭐 정리정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본인 신발은 본인의 신발창에 놓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도 신발 넣고 싶지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아니 공간이 왜 없습니까? 공간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 중국이... 뭐야? 뭐야? 중국이... 뭐 뭐라고? 중국이... 중국이... 뭐예요? 아니... 아니... 그게 뭐였죠? 아... 야... 춤 잘 춘다 저렇게 춘 거야 제 육포로 알 알았습니다 어... 왔다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?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? 제 방금 들고 들어간 건 뭐예요? 뭐... 가지고 왔어? 음 아우 무거워 정국아 네? 뭐해? 뭐해? 밖에 있길래 데리고 왔어요 아우 무거워 형이 왜 밖에 있었어? 어디가? 하아 어디가요? 라 와 야 이게 뭐예요? 야 이건 또 뭐야? 우와 에이? 이거 뭘 가지고 오는데? 뭐예요? 와우 인조 오케이 자 그럼 이 정도면 저도 찍고 하는 것 같아요 어? 뭐예요? 치킨이다! 치킨 내가 시켰어 바로 점심 안 먹었어 야 이거 야 이거 그래서 모르다 치킨 치킨 야 규치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? 아우 아하필 부산이 치킨이 올 때 뭐예요? 아우 나도 저 yourself 콜라만 줘요 콜라 형 그거 덥다리 좋아 조심히 안 되는데 먹어버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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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많이들